. 왜 안 돌아다녀요. 지금 뭐 돌아다닐 여력도 안 되고. 그 소리는. 내가 돌아다니면서. 어 동남 서북에 있는 돈을. 벌어 드려야 돼요. 어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니까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야 된다고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투자나 부동산 부동산이나 아니면 무역이나. 일을 하고 사셔야 돼요. 한 손에는 가방을 쥐고 너무 약하고 약하고. 약하고.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. 장사했었습니다. 옷 장사도 했었고 편의점도 했었고. 아. 그니까 옷 장사하면서. 많이 떠돌아다녔죠. 장사했고. 음. 아. 내가.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면요. 내 머릿속은요. 내 머릿속은요. 복잡한 건 맞아요. 뭘 해야 되는지. 근데요. 진짜 감을 못 잡겠네요.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요. 뭘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내 중심을.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라는 건 맞아요. 근데 내가 손으로 걸쳐가는 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. 어. 오래 가지를 못해요. 3년 5년을 넘긴 업종이 있나요. 네. 옷 장사는 거진 한 17년 정도 했고요. 17년이면 꽤 오래됐네요.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5년 조금 넘게 했죠. 많이 했네. 그럼 용한 거네요. 응. 근데. 어. 다시. 다시. 옷 장사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? 옷 장사하면서 좀 너무 많이 힘들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데가 여기 상동 세이브 존 그쪽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되게 너무 어려웠었어요.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랬어요. 그때 또 때마침 매장을 철수한다는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또 편의점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 이렇게 갈아탄 거였었거든요. 음. 음. 그럼 커피숍을 어디다 하시게요? 저는 뭐 이쪽 근처나 뭐 춘이동 쪽이나 이쪽에서 해볼까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この spreading. 하. . 인 mijn. Mueller. aff. 많이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어요 무당집을 다녀봤더라면 무당의 사주예요 진짜로 진짜로 무당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길어야 내가 5년이라고 했잖아요 직장을 다녀봐야 내 사업을 해봐야 근데 한 곳에서 오래 다녔다는 건 상줄만 해요 왜 상줄만 하냐면요 막상 내가 뭘 할 게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물론 시기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시기가 안 돌아왔던 것도 맞기 때문에 버텨 있었던 건데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뭐를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재미를 흥미를 가져 있었던 거는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쇠소리 나는 직업을 하고 사셔야 돼요 쇠소리 나는 직업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당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비슷한 업종 있죠 비슷한 쪽으로 풀어먹고 살았더라면 아마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 외로 잘 풀리죠 그리고 또 본인의 집은 우리 같은 집이 있어야 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왔었어야 된다고 모르겠지 모르시겠죠 외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삼일밤을 꼬박 쓰셔서 지으셨고 외할아버지가 약간 조금 장명이나 이런 걸 좀 하셨었고 사주도 조금 보실 줄 아셨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셨는데 제가 또 어머니한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물으면서 좀 배웠던 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오잖아 나오잖아 왜냐하면 괜히 없는 것 같고 무당이 말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무당집을 많이 왕래를 했더라면 본인은 아마 7년 전에 분명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왜? 이 고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거고 근데 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 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의 풍파는 겪죠 인간이 지금 풍파를 겪고 있는 거잖아 돈을 못 보니까 풍파를 겪고 있는 거고 내가 내 지금 진로를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했다는 거는 풍파를 겪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안 할 것 같으면 사람 장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람 장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물장사보다 노래방이나 예를 들어서 화려한 소리를 나는 일을 하시든가 그런 쪽으로 풀어먹는다면 괜찮죠 그래서 나는 커피숍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이 상태라 이 아집으로 가신다면 길게 가기는 하겠지 근데 돈은 재미를 못 보지 돈의 재미를 못 느낀다고 뭐 직업을 몇 년을 끌고 가고 안 끌고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 주머니가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배고프다고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러면 덜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소리 나는 직업을 풀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배워보시려고도 했었겠지 그런 쪽으로 만약에 풀어먹으신다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돈들을 많이 벌으셨나요 이걸 하시면서 못 벌었어 돈이 배고프다고 내가 항상 배고픈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 커피 장사 뭐 되니까 뭐 괜찮겠다 하겠지만 안 그렇다고요 남들은 따뜻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배고프다고 왜 배고프냐면 무당의 사주니까 박수의 사주니까 근데 해야 되느냐 아니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의 풀어먹으신다면 아마 내 주머니는 따뜻할 거라는 거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내 결정을 선택을 못했다면 심각한 거야 근데 또 이 정도까지라는 건 심각한 건 아니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매하다는 거지 전복이가 그치 내 말이 틀렸나요 맞죠 응 맞아 우리 같은 사주 맞아요 어딜 가면은 뭐 점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가면은 제 주변에 이제 그 무속인 했다 이제 그만두신 누나도 계시고 그런 진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어디 가면 신기했다는 소리가 안 듣느냐 근데 본인은 뭘로 거죠 저는 총만 좋은 건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그쪽 그쪽에 관심이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기는 해요 근데 예 제가 무슨 뭐 무당이 되고 막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었으니까 뭐 들어는 봤다 그래 너 그런 거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운이 맞아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어 이 직업을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벌써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몇 년을 다니시냐고 여쭤봤을 때는 상을 줄 만하다고 이 정도로 버텼다는 거는 상을 줄 만하다고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일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커피숍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로 풀고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어 말로 풀어먹는 일을 하신다면 내가 물어볼게요 오히려 뭐를 하고 싶으세요 뭐를 하고 싶으세요 커피숍 말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중고차를 섭외를 해서 폐차시키기 전에 차를 섭외를 해서 그 해외에다가 넘기는 블라디보스크나 이쪽으로 넘기는 일을 지금 또 그 일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피 저희 외삼촌이 커피 전문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지금 수원에 가서 제가 커피를 계속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삼촌은 하지마 하지마 그러시는데 뭐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내 직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배고픈 직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배우고는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폐차 폐차 그게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폐차 그거는요 폭이 넓어요 나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 공수를 받기를 폭이 넓대요 그거는 이런 방향을 또 틀어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 방향을 틀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양하대요 내가 배우기 나름대로 근데 정말 커피숍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못하게 막는지는 모르겠는데 커피숍은 아니에요 내가 웬만하면 다른 엄마들이나 언니들한테 커피숍 해도 돼요 했을 때 나는 하라고 하거든요 물장사가 맞다고 하니까 나는 하라고 권해요 근데 본인한테는 정말 커피숍을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솔직히 내 지금 학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다 버티다 버티다 나중에 또 빚을 앉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폐차는 해도 된다 해도 된다의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푸시고 뭐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몸이 되기는 해도 나는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? 안 내키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아는 동생 애가 이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해도 괜찮다고 봐요 아 그래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나는 할 거 같아요 알아보고 하신다면 내년부터 진행이 움직여질 거 같아 근데 커피숍에 많이 쏠려 있어요 마음은 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커피숍에 많이 쏠려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와닿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이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 커피숍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요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묘목 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군 생활할 때 행보관님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행보관님이 지금 고흥에 계세요 전라도 고흥에 근데 한번 내려와서 살아보는 거 어떻겠니? 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내려와서 뭐 해먹고 살아요? 그랬더니 뭐 저희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로 땅을 좀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와닿지 않아 예 근데 제가 그 아시는 분이 상무님이 계시거든요. 여쭤봤더니 같이 봐주시더라고요. 와닿지 않아요. 와닿지 않고 무당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차가 나한테는 꽂혀요. 차가 꽂혀요. 그니까 지금 차가 뭐 많이 나오지 않고 뭐 폐차 뭐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게 보장성이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주하고 그거하고 맞으니까 남들은 못 벌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. 뭐 그거 몸만 대고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내 사주에 그게 맞다 하면 돈은 벌어요. 몸은 힘들어도 그럼 저는 물장산에 이런 건 안 맞네요. 안 맞지는 않아. 안 맞지는 않는데 이게 하끌어 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하다가 접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그거를 내 진짜로 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불만 켰다가 꺼지는 사람이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새소리 나는 직업이 더 내 사주에는 맞는다고 그랬을 때 몇 년만 하다가 접을 거 아니잖아요.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미래를 조금 제시를 해준다면 나는 새소리 나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.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도 많이 약해요. 많이 약하다고. 왜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신의 가물이 너무 강해. 그런 사람들이 왜 장구를 치고 징을 치고 피리를 불고 무당들 옆에 와서 수발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무당은 안 되지만 그런 계열에 있어야지만이 내 사주를 풀어먹고 내 인생이 편하다고.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돈들이 그냥 이렇게 모아진다고 새어나가지 않고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무당이 무당 하나로 인해서 많은 문어다리를 다 펼치잖아요. 그랬을 때 본인이 막말로 우리 같은 사주는 됐지만 완벽하지는 않잖아. 그랬을 때 사주를 풀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말로 장구를 칠 것도 아니고 징을 칠 것도 아니고 피리를 불 것도 아니면 새소리를 험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. 이게 연관된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걸 권했을 때 만약에. 내 말이 도움이 됐다면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함부로 인생을 이렇게 오.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언을 듣고 싶다면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. 약해요 커피숍이 약하다고 약하기 때문에 이게 10년, 20년, 30년 이 장거리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빗으로 앉게는 하지는 말아야지 조언을 해준다며.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끌린다고 내가. 미래를 봤을 때 경기도 봤을 때는 저게 무당마리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경기가 원치 안 좋고 뭐 요새는 차도 잘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뭐 폐차도 꽤 안 되겠지. 하지만 된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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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. 근데 커피숍을 할 거예요. 본인은. 아 그래요? 본인은 커피숍을 할 거라고. 이미 내 마음속에 커피숍이 있다고. 아무 말도 관심이 없다고. 아닌데. 할 거라고. 커피숍 할 거라고. 분명히 커피숍을 할 거라고. 저는 오늘 이렇게 무사님 뵙고 이야기 듣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. 그러면 다행이고. 그래서 지금 온 거거든요. 그러면 다행이고. 꼭 차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었었거든요. 내 마음속에 커피숍이 많다고. 많기는 해요. 그래서 선불리 내 생각에는 그 폐차장을 덤비지는 못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. 고민이 많은데 진짜로 덤빈다면 나는 그쪽을 권하고 싶어요. 오케이? 이렇게